네, 또프 화이트닝 크림을 발라봤는데 여기는 안 바른 쪽, 여기는 바른 쪽 화이트닝 효과가 있긴 한데 이마도 바랐고요 여기만 안 발랐어요 근데 뭔가 건조하면서 볼 있는 데는 뜨고 이마는 괜찮은데 볼 있는 데는 약간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끈적이지는 않고 흡수가 바로 되긴 되는데 약간 얼굴에는 볼 있는 데는 좀 건조한 느낌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긴 하는데 피부가 약간 뜨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뜨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음, 건조하신 분들하기에는 조금 비추할 만한 상품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 따갑거나 가렵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τόio wary 비추행 비추행 벨lie 비추행